어 뭐야 여기 3명 중 3명 어 탕가 탕가 타지 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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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 와 나 한낮 죽였어 한낮 개우자 잠깐만 저 밖에서 들어온다 실패 안 넘어오나? 하하하 뭐냐 boro 그냥 데미지 살짝 입었어 도운 왜? 저 유저 스캡 맞아요,yah? 스캐브야? 밑에는 스캐브인데 밑에는 유저인데 밖에는 스캐브 밖에는 레이더 미친건가? 여기서 올라간다 밑에도 올라간다 스캐브 정말 많네 뭐야 여기 나 거기 자리 좀 해 나 수술 좀 해야돼 수술 키트? 나 수술해도 자리를 달라고 어 나 구석에서 해야될 것 같아 팔이랑 배 나왔어 어 어 계속될 뻔했네 음악탄에 까볼까? 스캐브 쫙 돌아서 오는 건 아니겠어 돌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밀어야 해가지고 저거 입구에다가 염화크 까볼게요 어 네 아 됐다 양가기 약도 이제 거의 다 썼다가 저 여유분 있어요 저 여유분 있어요 잠시만요 짤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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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지기 여기 쓰세요 네 저희 안 쓰셔도 돼요 네? 저 하나 더 있어요 어 수술 한번 더 할게요 저 팔 때문에 네네네 다 붙여버리는 게 낫겠어 좋아요 저 힋 나는 야호 으 빅 힋 melody 발 win 쟤네도 약간 멍청하다. 쟤네도 엄청 당황했나보다. 술탱까지는 하나도 안했네. 들어가요? 네. 코너, 코너 조심 코너. 피부공이랑 젠토 입고 있네. 다행이다. 어디 온다. 밖에 조심. 안에도 온다. 나오면 된다. 이것만 먹어. 다행이다. 족쟁이 족쟁이다. 뚫어야 되는데. 그니까. 근데 골목길은 미친놈이 맞고 있고. 족쇄가 괜찮은데. 다행이다. 피우고. 뒤로 뺐다. 무스키 뛴다. 몇 개를 까는 거야? 왜 소리가 안 나지? 방 깐 거 터진 거 아니야? 아 터졌어요? 저 소리가 안 났어. 야니. 야니 가서 이거 터진 거 같은데. 여기 위의 음이랑 아래의 음이랑. 달라? 어허. 밖에. 밖에 터는다. 근데 보고 있어. 레퍼링. 내가 소면 탔진 거 같은데? 슬이랑. 아유, 슬탄 던졌는데. 상대탄에서. 상대탄과 같이 던졌어요. 응. 아 이거 죽는 한이 있어도 뚫어야되겠는데 이거 밑으로 밑으로 위는 분명히 애들 진치고 있을거고 살아남으려면은 죽을거 감안하고 바깥으로 존나 뛰면서 런을 치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뚫든가 아니 약간 근접전은 싸울만 하긴 하니까 뚫자 그냥 내가 연막 하나 깔게 여기 저 서른받 찬창 좀 사탄하고 있었어 잠깐만요 연막 실환인가? 아 준비 시작한다 진통제 지금 밀 하나 빠지자 진통제 하나 더 좀 많이 있는 사람이냐? 저 페인트 2장 맞쎄요 아 일단 이거 저 이북프로펜 마지막 하나 나오죠 치갈거 지금 빨리 하고 지금 진통제 놓고 시작하자 어 수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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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람 없죠? 네 전 듣기 하나 드렸어요 아 ㅅㄹ ㅈ 됐네 이거 완전 아 이거 그냥 밖에다가 연막도 깔고 그냥 그게 빠진게 낫거죠 밖에 근데 밖에 두 죽어있는데? 밖에 있는 것들 잠시만 그럼 저 스나이퍼랑 완전 별개인건가? 그럴 수도 있어 저거 뭐야 밖에 유저하나? 그 저희 그 창고 저 펑크 쪽으로 뛰었어요 못 잡았어 아 근데 밑에 계단 밑에도 아까 두 명 죽어있었는데 조심조심 이런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어요 스나이퍼랑 속은 사라진 거잖아 무슨 운가 저거 정면에 있는건가 이거 그런거 같아 아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있더라 여기 밑에 계단으로 죽이지 어 집사냥이요 이거 그거 있어야겠는데요 영영상? 네 영영상으로 그니까 이거 이스키 약간 저희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살살살 나오는거고 얘 데뷔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니까 저랑 같이 나갔다가 저는 뛰어서 돌아올게요 그러면은 그거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안돼요 술탄도 있으세요? 하나 있어요 하나 그 저랑 둘이서 같이 아까 입구처럼 갔다가 저는 돌아올건데 저기 중사님은 저기 맞은편에 상자 뒤에 엎드리시거나 앉아서 아 잠깐만 웬만 거쳤다 웬만 하나 더 있는 사항이 없지?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자 중사님이 저 박스 뒤까지 뛰어 가신 다음에 엎드리시고 어 어느 박스? 어느 박스? 앞에 박스 있잖아 거기죠 지금 깐다? 어 어 네 거기다 거기에 엎드려서 숨어진 다음에 아 좀 앞으로도 앞에다 깔아주지 지금도 시야를 가리고 아 나 튕겼어 이거 앞에다 던져 내가 튕겼어 저기 어때시지? 이렇게 하다가 하고 지아님 너 이제 뒤봐줘 중사님 배신해서 뒤봐줘 오케이 중사님 대충 이해되시죠? 네 이해는 됐어요 나 열차 왔다 근데 쟤네들도 열광상 갖고 있으면 그때는 안돼 한번 일단 준비할게요 조회일 잠시만요 네 아 못한 거 오케이 김고고고고 살살살살 가버려 여기 아웃도록 진짜 어 보여요 아이스 아이스 오케이 밀려 밀려 그대로 암호해주세요 네네네 오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지금 사람 없죠? 와 최고다 진짜 우리 죽었어요 누구 죽었어요? 아니요 아니죠 아 여기 아 아 여긴 그죠? 네 거기 하나랑 이 쪽에 하나 오케이 아무리 이제 잠깐만 한 번만 확인 좀 할게요 네 열차 안 열차 안에 누구 탔어 오케이 오케이 아 열차 보내야 돼 우리는 아 열차 가면 좋지 어 뛸 사람 뛰는 거 아 확인 아까 시체 있던 거에 있는 거 님이죠? 네 이거 나물 바로 쏠게요 문에 있는 게 저기에요 네네 여기서 내려갈게 나눠 여기서 나물 쏠게요 나 없댔어 나 없댔어 슬리판 있어야 되잖아 저 업 업 들어 볼게요 네 업무 해주세요 네 예 아마 승관적으로 튀어나왔다 넣을 거예요 치료하면 원래 내가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게 전제인데 이거나 뭐가라 이 새끼야 얘 다쳤다 방안으로 밀어 들어가요 왼쪽에 발 쏘지 방안으로 시스템 하나 까볼게요 네 너무 앞으로 가면 제가 못 아 근데 연막 있는 게 있어요 쉬냐는 소리가 여기 약간 지그재그야 지그재그 위험해 은근이 두 스킬 다 친거요? 응 다 됐다 저 이제 시스템 없어요 다가세요 아 양호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